차 먹고 1번 핑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제가 핑 찍어놓은데 차만 4인승 차량 끌고 오시면 돼요. 공 나오시고 화이팅! 준비! 준비 시작! 엄청 오래가! 저 팀 왜 이렇게 잘가? 이분 왜 이렇게 잘가서 도착하는건가요? 이분 왜 이렇게 잘가네요.. 나는 저 quem이 너무 잘가네요. 도착! 첫 kiedy 잔인 발사했습니다! 전자! 여러분 여기 딱 서있어봐 차 다 위로 올라가보세요 언덕 위로 차 위에서 대기해보세요 차 위에서 카구팔 줘보세요 카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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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보세요 카구팔 줘보세요 지금 봐 지금 봐 이거 뭐야 차 준비하시고 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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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있는 줄을 썼어요 줄을 쏘세요 쭈쭈쭈쭈 줄을 다 보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앞에서 일찍 아마도 가면은가 다 비교가 넓은 잇고 여러분 줄 다 섰죠? 갑니다! 줄 딱 쓰세요! 다 날려보내겠습니다! 날아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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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러분 100명으로 해놓고 하면 개 웃길 것 같기도 한데 됐습니다!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습니다